오늘을 위해서 나 한참을 기다렸죠 그대의 거되길 또 소망하고 바랬죠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할까 아님 생일날 깜짝 파티를 할까 나 두근두근 설레던 그날이 오늘이죠 그대는 나의 lovely girl 그대는 나의 pretty girl 그대는 나의 영원한 나만의 천사 나를 받아줄래요 그대는 나의 lovely girl 그대는 나의 pretty girl 내 눈을 봐요 대답할 수 있네요 그대 그대는 나의 다 존하는 거예요 그대 나의 pretty girl 그대는 나의 그대는 나의 그대는 나의 그대 그대 그대는 나의 그대는 나의 아멘